저기 앞쪽에서 되게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한번 보러 가실래요? 지금이요?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리 그래 얘기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통화 중이었어요 통화 중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빨리 가야돼 아 되게 짧은 공연이어가지고 근데 학원이 멀어서 진짜 시간 안 맞아서 죄송해요 아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무슨 나이들이에요? 그 V라는 가수가 공연하거든요 무서워 아 조금 더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가면 바로 보실 수 없고 공연이 되게 짧아요 아 그래요? 1분이면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1분이요? 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공연이 아니어가지고 진짜로 이게 기억에 남으실 공연인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계셨어요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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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V 모르시죠? V요? 아니 V라고 하자 V? 신인 가수 신인 가수 신인 가수 V라고 하자 아 근데 너무 알 것 같은데 V? 아니 V요 V V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2층이 4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은하 I like it Stop teasing me girl Now you may believe my heart out I'll take it all I got 다시 오는 누구가 가입한 게